차량과 완전 밀착형으로 속도 무제한 키가 필요없는 내구성, 안전성 최고 양문독립 개폐형으로 주차이치 필요없이 좌우수납이 용이하며 어닝탑재가는 기능성 편의성 최고의 루프박스 바로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소중한 내 차의 신차검수, 루프박스, 선팅, 공간네일, TV 등 어떤 작업이든 웹서핑 후 한 건 한 건 발품을 팔아 전문작업 장착점에서 실제 확인 후 장착하세요 국내 최초 루프박스 후면에 보조제동 등 LED 테일램프가 탑재되어 하이리무진과 싱크율 99% 되었습니다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장착은 루프박스의 성지대원지 프렌드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장착하세요 4세대 카니발 KA4 차량과도 호환이 되며 페이스리프트 더 뉴스 카니발 차량과 지붕이 같은 디자인으로 장착 방식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차량과 완벽한 밀착을 위해 장착 전 루프랙 두 개는 탈거가 되고 썬루프 차량도 휴지를 제거 후 장착이 가능하며 차량 지붕 위에 보강제를 루프박스 밑면에는 쿠션을 부착해드린 후 진행됩니다 루프박스 위에 올라왔는데요 다행히 제가 80km는 되지 않지만 이게 하중이 80까지 거뜬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소재는 또한 FRP로 제작했기 때문에 역시나 튼튼하다는 거 제 양옆으로 펼쳐져 있는 이 날개의 속으로는요 적재 용량은요 무려 700m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들 따라하면 안 되고요 조심해 주세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긴 어디라고요? 바로 대원 지프랜드입니다 FRP 소재로 내구성이 우수한 랜드마스터 SD 80kg 무게를 지탱하는 강한 내구성과 강한 악력 상판, 위쪽 80kg 무게를 지탱하며 내구성, 안전성,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국내 FRP 제품 중 루프박스 뚜껑에 지게차 발을 넣어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악력을 가진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전 컬러 1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착 중 하자 발견 시 바로 루프박스를 교체하여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매장 아닌 다른 곳에서는 루프박스 단차 조정 및 AS 관련 사후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본사 매장에 방문하여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 후 완벽한 퀄리티, 작업, 숙면도, 사후 AS까지 생각하시고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한 카니발 차량에 썬루프를 포기하시고 루프박스 장착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죠 썬루프가 있어도 장착이 가능한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차량 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한 개의 통고무 몰딩이 누수와 물구임을 방지해줍니다 좌측 우측 4개의 가스 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다듬시 뒤틀린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야간에도 적재물 수납이 편리하도록 문이 열린 쪽에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등됩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세 분의 전문 장착 기사님께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장착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루프박스를 장착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전용 매트와 그물망 서비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주행 시 떨림 뒤틀림 풍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저항을 역학적으로 처리하여 속도 제한이 없으며 고무몰딩 및 립앤 마감 처리가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리무진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장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사이드 스텝으로 추가 장착을 많이 하시는데요 차체가 높은 카니발 차량 같은 RV, SUV 차량에는 필수품이죠 카니발 차량에는 총 9가지의 사이드 스텝이 있으며 전동 사이드 스텝부터 고정식 사이드 스텝까지 다양한 사이드 스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은 미끄럼 방지, 문콕 방지, 측면 추돌 시 차체 보호 역할과 노약자분들의 편리한 승하차를 도와주는 RV, SUV 차량의 필수품입니다 이처럼 같은 카니발이지만 취향과 용도에 맞춰 어떻게 튜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카니발로 연출이 가능한 상품들을 다량 보유 중입니다 1년여의 긴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최초 튜닝협회 인증을 받은 보조제동 등 LED 테일램프 탑재로 완벽한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연출되었습니다 차량 후면에 브레이크 등이 3개가 들어오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차량의 상단부에 있는 브레이크 등에 아크릴 마감캡으로 쉬운 후 장착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보조제동 등 전산 등록을 해드리며 가져오시지 않으셨거나 자동차 등록일이 며칠 안되면 차량번호 전산 조회가 되지 않아 QR코드만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보시고 QR코드를 붙여주세요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는 어닝 장착용과 어닝 미장착용 제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만약 미장착용 루프박스를 선택 장착 시 차후에는 어닝을 장착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며 어닝 탈거 후 자동세차를 권장해드리며 여의치 않으신 경우에는 자동세차 후 꼭 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드마스터 SD 루프박스는 순정 도어로크와 스트라이커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경고하며 열림방지 보조장치가 필요 없는 안전한 루프박스로 남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주차방향 걱정 없이 좌우 어느 곳에서도 적재물 수납이 용이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저희 매장으로 방문 중이시며 이날 입고된 카니발 차량들은 차량 색상과 동일하게 장착이 되는 GSC 북미 수출형 사이드 스텝으로 장착을 하셨네요 카니발 차량에는 사이드 스텝에도 다양한 용품들이 있으며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 차량의 에이지 바디 키트에는 하단 그릴와 머플러 팁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량 드레스업 상품으로 인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스포티한 느낌, 깔끔한 시공을 원하시면 에이지 바디 키트, 내 차량에 변화를 주고 싶거나 누가 봐도 예쁘다고 말해주는 에이지 바디 킨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 차량의 하단 그릴은 차량 상단 그릴과 같은 패턴으로 일체감 있는 드레스업 아이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차종 공용인 식빵 등도 장착이 가능하며 차량이 급상 발생 시 삼각대, 대용으로 사용, 2차 사고 예방 효과와 깜빡이 릴레이와 스위치 추가 설치로 전멸 등으로 변환 후방 차량 원거리, 시야 확보, 차박 캠핑 무드 등 LED 웜하이트 컬러로 분위기 연출이 되는 일석이조 아이템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기업 대원집 프렌드는 카니발 차량뿐 아니라 다양한 RV, SUV 차량 용품을 보유 중이며 즉시 장착 가능합니다 장착하시는 시간 동안 두 곳의 넓은 대기실을 이용해주세요 기술력이 지백된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는 장착, 2에서 3년 후 제품의 진가를 더욱 발휘하며 차량 열처리 공법으로 루프박스를 도장 차량 컬러와 동일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랜드마스터 루프박스입니다 루프박스는 실제 꼭 작동해보시고 선택하실 것을 권장해드리며 대원집 프렌드 주차장에는 4세대 카니발 KA4 스노우하이트 펄 차량과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 오로라 블랙 펄 차량에 풀튀닝된 샘플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랜드마스터 루프박스 RV, SUV 차량 용품 총판 대원집 프렌드에서 장착하세요